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방송코레오 전공 전임교수 정진석이라고 합니다. 이효리씨와는 제가 핑크 1집 때부터 안무를 계속 해왔으니까요. 98년도부터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 앨범 몇 개랑 최근에 댄스가수 유랑당까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리씨 솔로 앨범 활동은 텐미닛, 유고걸, 치리치리뱅뱅 등을 저와 대상미 안무가 아닌 제 와이프랑 같이 안무를 했는데 치리치리뱅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무를 만들고 바로 컴백을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안무를 직접 가르쳐주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노래들로 지금 댄스가수 유랑당에서 또 한 번 다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도 감회가 많이 새롭고 너무 즐거운 추억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즐거운 무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행복한 유생을 살고 있습니다. 춤을 좋아하고 안무가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 학교와서 저랑 같이 춤도 추고 안무가가 되는 과정도 배우고 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댄서이자 안무가이자 선생님이지만 이 활동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춤을 조금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교로 많이들 오세요.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